누구시죠? 제 이름은 아이린 미녀 탐정이죠 진실은 언제나 하나지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누구시죠? 제 이름은 아이린 미녀 탐정이죠 전 좋습니다 무슨 사건이죠? 라디오 방송 중에 대본이 바뀌었어요 한번도 기회가 안와서 그랬어요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네? 용서 용서 과연 미녀 탐정이죠? 전 좋습니다 아주머니 이것 좀 떼어 주시겠어요? 장갑을 벗고 하시죠 진실은 언제나 하나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